진짜 주머니 진짜 많아. 너 그 양말 스타킹이랑 다 훔쳤어. 나 스타킹 없어 안 신어. 어 이거 그럼 누구 스타킹이야 이거? 어 이거 그럼 누구 스타킹이야 이거? 그거 스타일리스트 거야. 이거 스타일리스트 거야. 야 그거 스타일리스트 걸 왜 갖고 와. 야 나 진짜 스타킹을 가져오니 넌. 야 너 내 스타킹 훔친 것도 이상해. 그래. 아니 보이길래 훔친 거야 보이길래. 내 마음이나 훔쳐 인마. 내 마음이나 훔쳐 인마. 마음이나 훔쳐 인마. 마음이나 훔쳐 인마. 소민이 누구 차이지? 아 저 지효 언니 차요. 언니 차 뭐 없어요 없어. 언니 슬리퍼 그리고 차키 뭐 근데 뭐가 하나 나왔는데. 뭐야. 빨리 차 나왔어. 왜요? 왜요? 야 씨. 이거 진짜니까 이거 모자이크. 야 이거 내 거 아니 이거. 자 터져 터져. 야 이거 내 거 아니 이거. 자 터져 터져. 야 차에서 다 빚지 말아야 돼 자식아. 야 터져. 뭐야 송지우라고 써 있네 써 있네. 스타일리스트 해 이거. 차에서 다 빚지 말아야 돼 자식아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이놈아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야 이거는 조용. 야 이거는 조용. 조용. 선생님 손 세정되지. 좋아 좋아. 건강만 해놔. 건강만 해. 하하야 너는 어디 누구 거야. 나는 너무 많아. 나는 지금 너무 많아서. 뭐 갖고 왔냐 너. 재석이 거야? 이 형 일단 와 이 형 바둑 보더라고 바둑. 와 진짜. 바둑을 보더라고. 전형적인 꼰대다. 꼰대 꼰대. 전형적인 꼰대다 꼰대. 이렇게 꼰대 있어. 압구정 해꼰대. 아 이것도 봐라. 저기 저 유산슬. 유산슬. 이야 이거 짝. 진짜 갖고 싶어. 진짜 좋아하는구나 형. 그리고 이거 제목 얻는 뭐 DVD도 되게 많았는데 그건 내가 안 가져왔어요. 이거 제목 얻는 뭐 DVD도 되게 많았는데 그건 내가 안 가져왔어요. 웃기고 앉아. 저 형. 저 형 그거로서 아기도 웃고셨어. 아니 여기 안에 큰 TV가 있어. 미쳤네 저거. 근데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. 저 웃기고 앉았네 저거. 저 형 아직도 DVD를 봐. 아직도 봐? 저 안 봐요. 야 요즘. USB 이런 거 나와. 저 안 봐요. 틀어서 봐. 아니 결백하냐? 형. USB를 봐 형은? USB를 봐. 뭐 해봐 그럼. 형 USB를 봐. 저 왜 갑자기 터미러 왔어요. USB를 봐? 영화. 유형이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영화 영화. 몇 개나 들어가 요즘은. 영화. 너는 뭐 갖고 왔어? 저는 중국이 형. 형 지금 차에 아무것도 없어요. 내가 다 가져왔어. 뭘 이렇게 챙겨왔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난. 이왕이면 돈 많이 내니까. 배에 다 갖고 왔네. 야 값지니 것까지 다 가져왔어 쟤. 배에 있는 거 뭐야? 너 뭐야? 하여튼 쟤는 본능이 다 돼. 정수야 너 이러지지 마라. 뭔데? 뭐야. 야 저 훔치는데 많이 훔쳤네. 죄송해요 형. 어? 아 이게 아니라. 아 진짜. 아 저걸 진짜. 너 왜 이렇게 하니. 아니 이게 아니라 돈이 하나 하나 다 돈이니까. 다 털어왔네. 아 너 귀찮겠다 진짜. 아유 저식이 저거. 저거 언제 정리하냐 저거. 언제 다 정리해. 이것도 다 정리해야 되잖아 네가. 와 이거 어떻게 챙기냐. 아니 그러니까 얘는 너무 피곤해 애가. 아 나 진짜.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야. 너 이거 다 갖다 놔 이제. 니가 다 갖다 추워. 그냥 니가 갖다 놔. 갖다 놔. 이게 뭐 하는 거야. 이게 남의 차 이렇게 털어와가지고.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소수에 포함되신 안 훔치신 신현 씨랑 김현 씨 5만 원씩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나도 사실 갈등이 있어 안 훔칠까 하고. 아 네네. 우리 1만 원씩. 1만 원씩. 아 훔치지 말걸. 그럼 1만 원은 주는구나. 자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 획득했고요. 자 팀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게스트 두 분이 팀장에서 가입하여서 한 명씩. 그래요 그래요. 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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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